자전거를 타고 서핑훈련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고프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서핑훈련을 하고 서산으로 일하러 가야되네요. 하다가 잔잔해서 훈련하기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흥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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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조금씩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훈련을 하고 마무리를 째야될 것 같습니다 물에 안빠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서핑보드로 패들보드처럼 하는 연습을 해서 서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 일단 자신을 갖고 출발 출발 됐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물속에 빠지는거기 때문에 일단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게 출발 빠져버렸네 아주 깊은 물에는 안빠져서 그나마 다행이네 다시 백으로 해서 가다가 가다가 일어서는건 좀 무리일것 같은데 물속도 빠지면 곤란하다 파도가 오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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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